자, 2교시의 주제입니다. 암보다도 무서운 병, 혈관 질환, 혈관 질환 진단비, 뇌와 심장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암보다도 확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중대하게 생각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뇌와 심장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혈택에 뭐가 있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뇌혈관 진단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라고 하면 뇌졸중과 관련된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뇌의 일부가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을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고, 뇌혈관의 파혈로 인해 뇌조직에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것을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에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 뇌경색이다, 뇌혈관의 파이로린에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것이 뇌출혈이다, 일단은 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약관에서는 뇌혈관 질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험 관련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죠. 뇌혈관으로 보장을 받는 담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출혈, 그리고 두 번째 뇌졸중, 그리고 세 번째 뇌혈관 질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은 전부 다 뇌혈관 질환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보장하는 진단 코드에 따라 담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뇌출혈은 I60에서 I62까지 세 가지를 담보하게 되고, 뇌졸중은 뇌출혈의 세 가지와 더불어서 I63, I65, I66 이렇게 총 여섯 가지를 담보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졸중에서 보장하는 여섯 가지와 I64, I67, I68, I69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담보로 보장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좀 보장받는 게 폭넓게 여러분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뇌졸중과 관련해서 저게 분쟁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그 사례부터 하나씩 점검 가능할까요? 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쓰러져서 병원에서 I63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I64 일시적 뇌경색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뇌졸중은 뇌출혈 I60-62와 뇌경색 I63, 뇌동맥협착 I65-I66을 말합니다. 약관에서 외상성 뇌출혈과 일시적 뇌경색은 뇌출혈 진단비와 뇌경색 진단비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뇌경색은 주로 혈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뇌경색증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뇌경색이 빠르게 해소되어 혈액이 공급되는 경우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뇌영상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경색 부위와 경색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색 부위와 과정을 통해서 요구에 대해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분쟁 사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I-69를 면책하는 경우는 보험기간 이전에 뇌졸중을 진단받고, 보험기간 중 I-69로 진단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만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점 발생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질병만 보장하는 보험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I-63으로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I-69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이전에는 뇌졸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뇌출혈휴 진단을 추가로 받아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분쟁 사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가끔씩 어지러움증과 두통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열공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성이기 때문에 진구성이라는 이유와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보험회사는 만성, 진구성이라는 점과 신경학적 결손이 없다는 이유들로 많이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I-63 코드를 받아오면 사례와 같이 자문을 통해 I-69 코드로 바꿔와 면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뇌경색 진단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그리고 그 증상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경색의 부위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 중에 받은 처음 진단인 경우 것이 I-69 뇌경색 후유증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뇌졸중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정말 뇌졸중 관련한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례들도 있다고요? 네, 네 번째 사례를 보시면, A는 대뇌동맥 협착 I-66으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협착의 정도가 70%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약관에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브레인 CT, MRI, 뇌혈관 조형술 등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 사례와 같이 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인해서 I-66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의 협착이 되는 경우에만 진단이 확정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약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을 기초로 하여,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민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분, 협착이 70% 이상이 아니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 정말 분통 터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보상 문제, 꼭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야겠다는 게 다시 한번 각성되는 것 같고요. 다음 분쟁 사연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씨는 H보험에 CI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H보험은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일상생활 능력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먼저 CI보험과 일반 보험에서 뇌졸중 진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대상이 되는 질병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CI보험의 중대한 뇌졸중 같은 경우 I60에서 I63까지에 해당하는 질병인 지주막화출혈, 뇌뇌출혈, 비외상성 두개뇌출혈, 뇌경색증을 대상 질병으로 하게 되고, 일반 보험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이외에 I65와 I66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확정은 일반 보험의 뇌졸중의 진단 요건 외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장애 지급률이 25% 이상 나와야 됩니다. 또한 임상학적 진단은 불가능하며, 일과성 허혈 말자, 그리고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 외상에 의한 경우,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은 보장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이 CI보험인지, 일반 보험인지, 그리고 가입된 담보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뇌담보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또 분쟁 사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는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대동맥기형, 선척석 질병으로 따른 뇌출혈이라고 하여 보험회사는 선천성 질병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면책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Discovery Basis Policy, 즉 발견기준 증권입니다. 즉, 보험기간 내에 질병이 발견, 진단된 경우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선천성 기형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출혈 자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출혈, 선척적인 질병이라도 보험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또 이번에는 심혈관 질병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인가요?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심근경색과 협심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급성으로 막혀서 심장의 근육이 썩는 것, 즉 괴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협심증이란 관상동맥의 일부만 막혀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러져서 의식 없이 병원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 흉통은 있으나 가슴을 부여잡고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은 협심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는 막힌 정도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근경색, 심장이 괴사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협심증, 혈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분쟁들이 많다고요. 참 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쟁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협심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운동이나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협심증을 동맥 경화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만성적으로 협착이 생겨서 발생하는 협심증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운동식 뿐만 아니라 휴식기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협심증으로 죽상경화 병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겨서 급작스럽게 협착이 심해져서 생기는 협심증입니다. 세 번째는 변형 협심증, 또는 이형성 협심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죽상경화 병변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이고 발작적인 혈관의 수축으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발생할 때 초래되는 협심증입니다. 변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조형술에서 정상으로 판명되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주로 새벽이나 밤에 비정형적인 흉통이 있게 되고 니트로골리세린 같은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 흉통이 감소하는 그런 약한 흉통을 존재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조형술에서 혈류 속도의 저하가 확인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 연축 검사를 시행할 경우 환자에게 사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연축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거나 혈관 연축 검사상 이상이 발견된다면 변형 협심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형 협심증에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분쟁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를 치료 중입니다. A는 흉통을 호소하여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으나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의사는 사체 검안서에 원인 불명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른 후에 질병 사망 보험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원인 불명인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사망의 원인이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임이 증명함에 있어서 사망 이후에는 이학적 소견에 의한 정확한 진단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병리학적 소견이나 세포학적 소견도 부검을 하여야만 가능한 방법인데 타살이 아닌 경우에 오직 보험금 취득만을 위해서 부검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거나 보험금 지급의 구체적인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임상학적 소견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험기간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사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인 보유한 국민 질환입니다. 고혈압은 오늘 사례와 같은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여러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병증들을 서서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위험한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의 2위와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느끼는 때부터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대비는 보험 전문가와 함께 든든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